그만 마셔요. 좀 걸을까요? 추워한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. 근데 어떻게 찾아오셨어요? 나 사실 오늘 법원 그만두려고 했어요. 농담하지 마세요. 진짜로. 저랑 약속하셨잖아요. 나 같은 놈이 약속은 무슨. 가기 전에 소은씨랑 마지막으로 밥 먹으려고 했어요. 최후의 만찬 같은 거. 밥 안 먹길 다행이네요. 예. 다행이에요. 내일 추측을 할게요. 다시 파이팅 해야죠. 네. 하율. 밤이 하얘지도록 내 길 맞으며 그대에게 가고 있어 Shine on me